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명성왕과 시야되었어요 자 그 남편 누구니? 고종 고종이 이걸 본거야 본거야 고종이 어땠을까? 완전 두려움이었지 뭐야? 여기 궁궐까지 칼 들고 들어와 사람 죽이는거야? 그럼 나도 죽겠네? 이런 판단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종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때는 누가 고종을 애워쌌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근데 아버지가 물러간다면 누가 둘러쌌죠? 민씨들이 그런데 이제 그 민씨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왕과 제거가 된거야 이제 혼자 남은거야 이제 혼자 남은거야 이제 혼자 결정해야 돼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결정해줬고 민씨질이 부인이 결정해줬어요 이제는 혼자 결정해야 돼 그때 그가 선택한 방식 그것이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그게 아관파천입니다 이 아관은 뭐냐면 아 그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아관은 뭐냐면 바로 러시아 공사관을 얘기하는거에요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슝 간거야 비판적인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일국의 왕이 자기 집 하나 못 지키고 지금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간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 라고 비판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고종이 지금 일본의 어마어마한 영향력 일국의 국무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이 물밀듯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을 맞춰놓은거에요 정치인 고종이 선택한 탁월한 선택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일본으로서는 정말 닥 쫓던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거에요 다 일이 끝났다고 봤는데 헐 도장 찍는 결재권자가 러시아 쪽으로 가버렸어 뭐니 이거 도데스카? 꼬레와는 안되었을까? 이렇게 나오고 계시죠 팽팽한 균형을 지금 맞춰놓은 상황 자 근데 어쩌거네 지금 이게 왕이 지금 간거 아니야 그쵸? 아 이거 말이 안되잖아 사실은 이거 그쵸? 그 당시에 어떤 우리나라 최초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립협회라는게 만들어집니다 야 이건 정말 나라가 아니다 나라답자 좀 해서 독립협회 만들어지는데 독립협회는 잘 아시겠지만 독립신문 서재필 중심이 되어가지고 독립신문 나중에 독립협회 만들어지고 이후에 독립문까지도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이 독립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한테 자주 독립인들이 얘기하는게 아니라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얘기하는거에요 왜냐면 시모노스키 조과를 통해서 일본이 지금 청을 우리 한 번에 완전 쫓아났거든 드디어 청구의 관계가 끊겨진거에요 그걸 주장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돌아오세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자 결국 1897년 한 해 다음이죠 보종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드디어 이제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를 선포해요 그 이유는 알죠 청일전에서 청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이제 청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거야 이제는 우리도 황제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환구단이라는 거에요 환구단이 뭐냐면 한일의 기사를 지내는 그런 기구 그런 어떤 곳이거든요 왜냐면 한일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유일하게 황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는 지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한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우리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독립협회가 여러 활동을 합니다 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바로 만민공동회 너무 중요해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만민공동회를 여는 거에요 이제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거에요 요구하는 거에요 자 그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절영도 영도는 부산에 있는 영도에요 영도 그 영도를 달라고 그래요 거기다 저탄소 이 석탄 같은 거 왜냐면 러시아가 북에서 이렇게 내려올려면 그 당시 그 증기기관 석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연료 그 연료를 채울 수 있는 곳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절영도를 달라고 했지 그러자 만들고 만민공동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자주권을 달라 라고 해가지고 결국 러시아가 절영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세의 그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수용만 했던 이 수동적 보습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막아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시민의 탄생입니다 그 민들이 광장이 나와서 광장이 나와서 똘똘 뭉치게 되면서 그 힘을 보여준 거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고종이라면 고종이라면 이제까지 정부가 했던 그 행각이 뭐야 위기에 왔어 그럼 뭘 했어 늘 외세에 끌어들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 민을 믿는 거지 자신의 백성을 믿는 거지 이 백성과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듯 했어요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의 만민공동회에 정부 관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민공동회 된 거예요 만민공동회가 관민공동회 된 거야 그래서 합의도 봐 헌의육조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 이건 한 대세였으니까 그죠 법에 의해서 군주도 종속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에 일원화한다 왜냐면 이게 이게 왜 또 나라냐면 고종이 악원파사다면서 이전까지 그 개혁은 다 무효했거든요 무효 분명히 앞에 그 갑오개혁에서 재정에 일원화 탁지암은 있었잖아요 그죠 다 무효했거든요 다시 이제 주장한 거예요 재정에 일원하라 탁지부로 그리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여러분들 세종대왕한테요 안녕하세요 세종대왕님 혹시 인권이란 단어 아시나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모르세요 그게 무엇이냐 왜냐면 이 인권이란 단어는요 근대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전근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권이란 게 존재한다 청구적 인권이란 게 존재한다 이게 전근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 노비 멍성마리를 때려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권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인권이란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바로 그 인권을 존중하라 이걸 최초로 이해하기 위해 독립협회예요 시민단체는 그런 힘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드디어 드디어 중추원관제 의회설립 국회 국회 의회설립운동까지도 가는 거예요 우와 중추원관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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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되어서 함께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이 모습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대박 대박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어떤 외세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게 민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고종이 이 시민단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회를 달라고? 여기서 뭔가 결정하겠다고? 그럼 결국은 나의 권리를 달라는 거 아닌가 듣건대 대통령제라는 것을 시행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대통령제가 시행되면 대통령을 뽑는다던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들이 바로 방역자들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결국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크 아 저는 여기서 절망 어찌 본다면 어찌 본다면 이후의 역사를 바꿔낼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알잖아 역사의 이 뒤에 나온 스토리 알잖아 이제 망한다고 우리 망한다고 이제 그 망하는 역사로 갈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가 저는 이 독립협회 그 민과 함께 정부가 함께 가는 이것 이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고종은 민을 믿지를 믿지를 안습니다 민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해산시키고요 이제 고종 혼자의 단독플레이 황제의 힘에 의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라는 거예요 광무가 고종이거든 광무 연호가 9번 신참에 입각해서 옛것을 보느라고 새로운 것을 참고하겠다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80년대 그 개화파 온건파 주장했던 동도서기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 옛것을 보느라고 새로운 것을 참조하겠다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9번 옛것을 보느라고 한다 황제권의 강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 모습과 유사합니다 황제권의 강화 모든 권력은 다 나에게 권력을 나눠달라고 이것들이 영모 다 모든 권력은 나에게 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제를 만들어서 원수부 원수부 모든 권력은 내가 원수야 원수부로 다 집중시키는 황제권의 강화를 보여주고 있더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혁하자 뭐할까 양전사업 토지조사사업 통해가지고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지계를 발급하자 요거 보면 요거는 여기서부터 내 땅이구나 이런 것을 보이는 지계를 발급하자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계발급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광무기역의 핵심이 지계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제권 강화하고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뭐 상공지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민의 힘은 끝났고 고종 혼자 단독 플레이로 지금 개혁을 단행하고 있어요 물론 그 개혁의 배경은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세력 균형 속에서 고종 황제 단독의 광무기역이 지금 단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냥 그런데 마냥 러시아와 일본의 그 팽팽한 균형이 깨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게 고종 혼자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는 건데 그 팽팽한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그 모습 왜 이렇게 긴장되죠 그 모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